안녕하세요. 오늘의 1분 레시피 알려드려요. 매콤하고 맛좋은 고등어 조림이에요. 양배추를 삶고 고등어와 쌈장을 올려 싸먹으면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어렵지 않고 정말 맛있어요. 꼭 만들어보세요. 바로 시작! 물 1리터를 넣고 육수를 내어줄 다시마와 멸치를 넣어주세요. 물을 큼직하게 썰어서 넣어주세요. 무가 잘 안 익으니 먼저 넣어줘요. 시원한 맛을 내어줄 계파를 잘게 썰어주고 양파와 청양고추도 송송 썰어주세요. 비린내를 잡아줄 생강도 썰어줘요. 다진 마늘 1스푼, 고춧가루 4스푼, 진간장 4스푼, 국간장 2스푼, 골소스 1스푼, 미림 2스푼, 고추장 2스푼. 물엿 2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양념이 정말 맛있어 황금비율이에요. 무는 그대로 두고 멸치와 다시마는 깔끔한 맛을 위해 건져내주세요. 고등어를 다 올려주세요. 시장에서 손질을 다해줘서 깔끔해요. 고등어 위에 양념장을 올려주세요. 양념장을 다 올리고 그 위에 썰어둔 각종 야채를 다 올려주세요. 이제 뚜껑을 덮고 20분 졸여주면 끝이에요. 지글지글 소리에 침이 고여요. 먹기 좋은 그릇에 옮겨 담아주면 고등어 조림 완성이에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